여러분, 요즘은 집에서 나갈 때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돼서 정말 답답하죠? 오늘 표현은요, 바로 이겁니다. 요즘 마스크는 필템이지. 자, 빌템, 이거는 필수적인 아이템을 줄인 말이죠? 자, 빌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이 문장, 일본어로는 어떻게 말할까요? 보러 가실게요. 마스크는 외래어니까 거의 발음은 비슷하고요. 쓸 때는 카타카나를 사용해서 마스크 이렇게 쓰시면 돼요. 모는요, 여러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문맥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벌써, 이미,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희수 아이템, 네, 희수가 필수고요. 아이템가 아이템이죠. 한국어는 필템이라고 줄인 말이 있는데 일본어에서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요네, 내가 붙어 있는 것은 뭐 뜻이 있다라기보다 존조사라고 해서 말하고 있는,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공감을 원할 때 네일을 붙여서 말합니다. 자, 마스크는 이제 필템이지. 다시 한 번 일본어로 연습을 해볼게요. 요즘 마스크 때문에 예쁘게 화장을 해도 다 가려져서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